난 안 찍어주고 저기 차는 불 났는 것 같아 어디? 오른쪽에 오 뭐 불 났다 고속도로에 뭐가 쏟아져서 그런가 봐 차가 불 났다 차가 터졌어 뭐가 불 난다 차가 저를 박았는 것 같은데 차에서 불이 났네 차가 박았나 보다 차가 불 났다 차가 불 났다 그래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차가 불 났다 그래서 타이어가 앞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앞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 저걸 박으면서 불이 행복하고 불을 이렇게 불이 났다